우리 한국 참외는 단단합니다 그리고 씹으면 아삭아삭한 맛이 나죠 너무 달콤하고 이런 참외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 냉장고에도 이런 참외 두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참외의 80%인가요? 70%인가요? 경상북도 성주에서 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경북 성주군청 앞에는 사드 철회하라 아직도 사드 철회하라 환경영향평가 6년 만에 나와서 정말 인체에 일도 해로움이 없다 했는데 아직도 시위대가 30명이 왔답니다 사드 철회하라 마이크에다 대고 막 고함을 치는데 호응하는 주민들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거기 한 농민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농사도 안 짓고 성주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운동권들이 와서 사드를 빌미로 정치 투쟁을 하는데 분노가 침인다 이러한 괴담이야말로 농민을 죽이는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어제 성주군청에 가서 그다음에 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가서 거기서 참외를 직접 깎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맛있게 참외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농협 직원이 나와서 성주 참외 좀 많이 홍보해 달라 뭐 더 많이 홍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성주 참외는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져 있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국민의힘이 성주 참외를 400상자 400상자를 즉석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말했네요 이 간단한 결과를 내는데 무려 6년의 세월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신용만 하고 사실상 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왜 6년이나 걸렸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하고 사드 반대 단체들 사드 레이더 전자파로 사람 몸이 튀겨진다 전자레인지에 넣은 것처럼 그런 괴담을 퍼뜨렸는가 하면 성주 참여가 썩고 전자레인지 참여가 된다 이런 괴담을 퍼뜨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괴담의 파동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국민들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작년 총 매출이 5,763억 성주군이 참여에 비닐하우스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2년 만에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주 근처로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장관입니다 성주 여행 한번 가보세요 올여름에 여기저기 해변가도 가시지만 중간에 성주 한번 들르시면 거기 가면 그냥 우와 양쪽으로 비닐하우스가 쫙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비닐하우스에도 이렇게 굴뚝 비슷하게 통풍시설 같은 것이 또 비닐하우스에는 쫙 있어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행 코스 성주 중간에 한번 들리도록 그렇게 잡아보시죠 주한미군들이 참여를 좋아한답니다 주한미군 매점에서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그 주한미군 매점을 커미서리라고 하는데요 저기 보시는 저런 식으로 왜냐하면 평택에 있는 캠퍼 험프리스에서도 커미서리에서도 저걸 팔고 있는데 저 주한미군 내부에 있는 매장에 저 납품을 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기준에 문제없이 통과가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윤재갑 우원식은 4선 윤재갑은 초선 정의당의 이청민 대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정의당 이정민 대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칼럼을 썼더군요 꼭 단식을 해야 한다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총리 관자 앞에서 단식을 해라 왜 국내에서 단식을 하냐 오염수를 방류하고 안 하고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할 문제인데 왜 이것을 한국에서 하냐 지금 저기 우원식 뭡니까 그 옆에 이재명 대표도 앉아있네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 첫 번째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제 기준치에 맞춰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IAEA 등 국제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대다 이겁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일본 쪽에서 수산물 수입은 안 한다 이 명확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사람들은 왜 저 단식 농성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총선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식 농성 다른 사람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 그것도 이제 약발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그 다음에 그것을 당 지도부에도 보여주고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뭐 이런 정치적 효과를 노린 쇼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회 никак 감사합니다.